지금 여기 어딘지 아네요? 여기요? 뒤에 보니까 대전입니다! 대전! 여기가 너무 통화롭기만한 공원이어서 여기서 무슨 동계스포츠를 하나... 혹시 오즈오 게임 보셨어요? 봤죠? 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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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슬이다! 구슬치기를 한 번 하면서 힌트를 좀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작고 소중한 구덩이가 파져있네요? 뭐야 이거 억제? 억제는 뭐지? 번갈아 던져서 구덩이에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이 이기는 걸로 패드님이 이기면 뭔가요? 다시 하는 거죠 다시 하나요? 아 제가 이길 때까지? 뭔가 이상한데? 좋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택도 없잖아? 다 집에 못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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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워! 아! 아까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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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오! 지금 한 시간은 언젠가! 예? 한 시간이요? 언제 그렇게 흘렸나? 성공하셨으니까 네! 오늘 뭔가요? 진짜? 바로 컬링이잖아요! 컬링! 아! 컬링! 오! 오! 여긴 어떻게 컬링을 하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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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야외 스케이트장이 있네요! 아! 여기서 하는 거구나! 여기는 이렇게 미니게임처럼 되게 짧게 되어 있네요! 우와! 이거 진짜 스톤이잖아! 하! 어! 이거 지금 진짜 무겁잖아! 저는 무겁! 하나, 둘, 셋! 에이! 오! 저명하다, 이 소리! 소리만 그럴듯했어! 컬링 잘 모르시는 거 같으니까 컬링이 혹시 담당자 분 한 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엄청 크네요, 스케이트장이! 네, 엄청 크죠! 규모도 크고요!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대전에서 하는, 유명하는 야외 시키스장이고! 네! 공원이에요! 공원인데, 이제 여기 안에 스포츠 할 수 있는 공간을 꾸며놓은 거예요! 동작도 좋고!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으니까! 외국인분들도 좀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오시고 또 그렇습니다! 많이 오시나요, 외국인분들도? 연구소도 많으니까, 외국 학생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 저 대전에 즐길 거리가 많아가지고 여기도 오셔가지고, 스케이트도 좀 즐기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오늘 컬링을 배우러 왔는데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콘서트 오늘 모셔왔습니다! 어? 진짜요? 네! 오, 좋습니다! 예! 와, 아니 진짜 멋있으시더라고요! 멋졌나요? 아,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개도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컬링연맹 소속 남자팀 박진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전광역시 컬링연맹 전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컬링은 사실 컬링장에서 하잖아요! 실제 컬링장 거리는 한 42m 정도 되거든요! 네, 눈으로 봤을 때는 한 15m 정도? 넓이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넓이는 똑같고! 길이가 조금 짧은 거군요! 사실 요즘 동계올림픽 기간이어서 아무래도 동계스포츠 인기가 많잖아요! 컬링은 좀 어떤지 궁금해요! 사실상 생활체육이 안 돼있어가지고 조금 비인기 종목인데 2018년 평창올림픽 때 많이 우리 영미팀이 너무 좋은 성적을 거두어가지고 많이 알리게 돼가지고 되게 뿌듯했었죠! 컬링의 매력이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자부심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못하잖아요! 저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진짜 이게 쉬워 보이는데 쉽지가 않아요! 좋은 기회에 제가 또 선수분들께 배울 수 있게 됐으니까 열심히 한 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링 자세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런지 자세보다 조금 더 유연성이 필요한 자, 이런 자세를 할 거예요! 한 번 해보시겠어요? 도전! 이거 뭐 쉽죠, 뭐 이렇게? 오! 전보다 더 좋으신데요? 허위는 골반에 이제 걸치시고 팔 이렇게 붙이시고 이렇게요? 근데 여기도 중요한 팁이 있어요! 상대를... 노려봐! 그렇죠! 상당히 매서운 눈빛으로 보고 해야 돼요! 다 죽었어!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좀 웃었으니까... 되게 좋으시네요! 아니, 이거 정지 상태는 괜찮은데 이게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중심 잡기도 힘들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시더라고요! 아까요? 네! 자, 원래 기본 자세는 이렇게 앉아있어요! 어디로 나갈지를 일단 보는 거예요! 네! 매서운 눈빛으로 보고 이 자세를 유지하셔서 그냥 투구하는 것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자세를 유지해서 매서운 눈으로 누려보고 오! 글샷! 이 정도? 네! 됐나요? 네! 아니, 그러면 컬링 보면 이렇게 두호도 외치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떤 건지 신웅한 따까를 길게 말할 수 없잖아요! 급하니까 영미! 따까라! 이런 식으로 신웅!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별명으로 얘기를 하거나 야! 야! 가야 돼! 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아, 가야 돼! 가야 돼! 이렇게 하는군요! 아, 스톤에게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거네요! 아, 그렇죠! 스톤 파이팅 하라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스위핑하는 것도 좀 배워보고 싶은데 스위핑 알려드릴게요! 네! 스위핑은 일단 돌이 가는 방향으로 닦아줘야 되기 때문에 돌 앞에서 손 하나 여기 놓고 하나는 여기 백 쪽에 허리 쪽에 잡고서 체중을 실어가지고 딱 끄시면 돼요! 이게 스텝이 있어요! 스텝이! 어? 아, 이게 그냥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네요? 네! 그러면 돌을 못 따라가요! 아, 돌을 못 따라간다는 게 돌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잖아요! 스텝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체중을 실어가지고 아, 이렇게 완전히 실어야 되는구나!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이 정도 무게를 실어야 되나요? 더 실을 해야 돼요! 더 실어야 되나요? 체중을 완전히 실고 닦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이제 얼음의 마찰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게! 딱 이 정도? 어! 이렇게 닦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10엔드 진행을 못해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려고 하죠! 이것도 엄청 어려운 거네요! 빨리 빨리 닦아야 얼음에 녹일 수가 있으니까 스위핑만으로! 네! 스위핑만으로 방향도 조절하고 한 2m에서 5m까지 더 끌고 갈 수 있어요! 스위핑도 따로 훈련을 하나요? 네! 스위핑 훈련을 따로 하는데 누군가는 스톤을 끌어주고 누군가는 스톤 앞에서 닦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한번 시범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준비를 하면서 앞에 보면서 체중을 실으면서 닦아야 돼! 이때 넓이는 스톤의 넓이만큼! 엄청난 스포트네요! 진짜로! 벌써 숨이 차네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시작! 황력! 출발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 잠시만요! 가요! 시작! 더 빨리 닦으셔야 돼요! 더 빨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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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는 안 되니까 이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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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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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을 더 실으셔야 돼요! 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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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실리는데! 체중을 더 실으셔야죠! 아! 어렵다! 어렵죠?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네! 힘이 엄청 들어가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저희 이제 다 배워봤는데 미니게임을 한번 진행해볼까요? 너무 좋아요! 어! 미니게임을 진행하려면 지금 3명이어서! 그러면은! 즉석에서 섭외를 해볼까요? 어! 저 그러면은! 저쪽에 지금! 외국인분이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어! 한국말을 하실 줄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분이서 오신 거예요? 네! 같이! 아! 어떻게 오신 거예요? 스케이트 해보고 싶었어요! 아! 여기 알고 오신 거예요? 스케이트 있는 걸? 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와보니까 어때요? 네! 재밌어요! 아! 아주 재밌어요! 경기일 미니게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즐겨보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섭외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 저 트랙 좋아요! 아! 진짜요?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컬링을 이제 해볼 텐데 컬링 해본 적 있으세요? 어! 아! 미니게임을 하려면 이제 지금 7명이어서 8명이 필요한데 1명이 더 필요한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항상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됐어요! 우리 다세스리님! 네! 이제 8명 됐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이제 미니게임을 진행할 건데 4대4로 할 거예요! 저희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어때요? 첫 번째 샷? 네! 첫 번째 샷! 네! 중요한 샷! 저 마지막 갈게요! 그러면 가위바위보! 아! 예! 저희 이거 승리팀한테 뭐 혜택 없나요? 승리팀한테 저희가 대전의 명몰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이겨야겠네요! 좋습니다! 우리 선수분부터! 네! 파이팅! 파이팅! 어! 부담되네! 파이팅 파이팅!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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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한 어?! 뭐야! 이거 뭐죠? 2회 컷 아 3회 컷 2회 컨트롤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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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2차 컨트롤 옐로 건 쳐내야겠네요 오 레드를 치려고 지금 전병욱 선수가 안 받아요 그러니까요 노란 걸 쳐내야 되네요 왼쪽과 오른쪽 반 정도 때리면 이렇게 들어가요 왼쪽과 오른쪽의 반을 때려야 된다 그럼 이렇게 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화이팅! 매장은 끝으로 너무 약한데? 가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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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주나? 왜요? 아니 여기 그렇게 잘해요 저희는 그러면 오른쪽 가운데 거 저 가운데 빨간 거요? 네 오른쪽 가운데 저거를 그냥 밀어 빨간색 더 좋은 카메라 더 좋은 카메라 우리 팀 아니야 우리 팀 아니야 우리 팀 아니야 2점? 우리 빨간색이 그 가운데 노란색보다 멀리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빨간색은 저희는 점수가 해당되지 않아요 빨간색은 0점이고 노란색은? 여기 4개는 우리 빨간색보다 가깝잖아요 그럼 이제 4점이 해당이 되고 이거는 해당이 안 돼요 이유는 저 빨간색이 우리가 가운데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 옐로우가 4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옐로우 4점 축하드립니다 내가 지웠다고? 이쪽 춤인 줄 알았어요 오우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떠셨어요? 해보셨는데 생각보다 이거 진짜 무거워서 그 모텔을 알았는데 재밌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스포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콜림도 체험해보고 외국인분들을 만나서 재미있는 미니게임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셨나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아까 외국분들이 동계스포츠를 접하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라도 컬링을 알릴 수 있었고 외국분들이 체험을 해볼 수 있어서 되게 의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컬링도 알리게 되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더 이런 콘텐츠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 뭔가 처음에는 되게 쉽게만 보였던 컬링이 좀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엄청나게 힘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한 스포츠구나 라는 것도 깨달았고 또 미니게임을 통해서 가볍게 즐기니까 그 또한 또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기대하셨습니다 네 기대하셨습니다 저희 민토인코리아는 웨이브와 인스타를 통해서 또 다른 스포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예! 예!